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 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2분기 인도량에 대한 예측에 대해서 며칠 뒤면 인도량이 바로 나오긴 할텐데 한번 2분기가 끝났으니까 한국은 벌써 2분기가 끝났겠죠 7월달 시간이 참 빠르죠 2분기에 대한 기사라든지 트로이 테슬라이크 유명하시죠 테슬라 딜리버리를 트래킹하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아버지와 함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월가의 대충의 컨센서스는 44만 8천대로 역대급이죠 왜냐하면 각 분기랑 이렇게까지 많이 팔아본 적은 없는데 지난 분기 대비해서는 소폭 증가한거고 그리고 이제 작년 대비해서는 작년에 여러가지 이벤트가 있어서 생산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는 엄청난 성장을 한거죠 작년에 30만대를 2분기 때는 못했으니깐요 그에 비하면 엄청난 점프긴 한데 지난 분기 대비해서는 소폭 증가하는 그래서 트로이 테슬라이크 요즘 데이터가 많이 틀리긴 하지만 워낙에 상세하게 각 공장별 지역별 모델별로 너무 잘 정리를 해주셔서 일단 참고용으로 보면은 일단 올해 이제 절반이 지났으니깐요 이대로라면은 이분이 예측하기를 180만대는 무난히 달성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 데이터를 보면 좀 신기한게 여태까지 테슬라가 1분기가 비수기기 때문에 1분기가 좀 낮고 4분기로 갈수록 꾸준히 증가하는 트렌드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한 작년에 그렇게 2분기 때 이벤트가 터지지 않는 한은 딱 리니어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테슬라가 이제 연말에 47만대를 넘게 기록하면서 180만대를 기록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좀 더 폭발적으로 하면 좋긴 하겠는데 아직 뭐 사이버트럭 이라든지 다른 모델들이 이제 3분기죠 3분기에 조금이라도 내놓는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좀 기대를 걸어 볼까 하고 블룸버그는 이제 꼬집은 게 역대급 레코드는 맞는데 이제 재고가 쌓인다 라는 거죠 지난 테슬라의 모습을 보면은 재고가 없었습니다 재고가 좀 쌓이는 해도 있었죠 근데 그럼 그 다음 해 만든 것보다 더 팔고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제 더 만든다 라는 거죠 트로이 테슬라에게 이제 트래킹을 보면 아마 지금 딜리버리는 한 44만대 언저리인데 프로덕션은 한 47만대 한 그 정도니까요 예측치가 좀 더 더 만들고 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생각은 어떠세요? 나는 그 그래서 아 근데 나는 180만대 가면은 아주 경고하게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싶어 근데 참고로 패드는 금리를 더 올릴 조짐이 있고 올해 안을 내린다고 얘기 없어요 올해는 그냥 계속 유지한다는 얘기였어요 멈출 줄 알았는데 또 올린다고 아이참 미국은 경고해요 야 일자리가, 인력난이 여전히 서비스 쪽에 심각하고 그렇지 지표는 다 이제 어떤 제조업 지수라든지 여러 다른 경제 지표들은 하락을 그리고 있는데 고용은 여전히 탄탄해서 근데 고용 하나만 갖고 난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근데 나오는 지표들을 이렇게 보면은 뒤죽박죽이야 네 뒤죽박죽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경제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얘기 이준암사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다 달라 혼란스러워 지금 상황이 그래서 아마 이런 예측도 어려울 것 같아 자동차가 얼마나 나갈 것이냐 뭐 이런 것도 이제 뚜껑 열어봐야지 뭐 그걸 알면은 제가 이러고 있지 않죠 그렇지 그냥 떼돈을 벌겠죠 그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렇게 지금 경기를 진단하는 거 아니야 현재 상태를 그래도 경제 전문가면은 아 이런 지표는 이렇게 된 지표는 이러니까 지금은 아 뭐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건데 뭐 페든가 무조건 그 뭐 고용 지표 이거 하나 뭐 열심히 내세우면서 계속 올리겠다고 막 이러는데 그렇게 경기가 꼭 좋으냐 이거 나 잘 모르겠어 경기가 좋다기 보다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거죠 그렇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지만 여전히 미국의 경기는 호황이라기보다는 상대적이라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그걸 견딜 만큼 탄탄하다라는 거죠 올려도 금리를 올려도 물가를 잡을 수 있을 만큼 고용이 호전이니까 탄탄하니까 계속 올리겠다는 얘기죠 180만대는 제가 봐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여지는 게 뭐 드라마틱하게 더 파는 걸 지금 기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아니 근데 독일이라든가 텍사스 이런 데가 지금 점점 점점 더 정상화되어 가고 있잖아 원래 목표치에 근접해 가고 있잖아 트리트 테슬라익은 지금 베를린 19만대 텍사스 18만대를 예측하고 있어요 여기서 조금 더 분발해 주면 생산은 200만대 갈 것 같은데 거의 생산은 200만대 갈 수도 있죠 20만대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요 거기서 보면 40만대 둘이 합치면 40만대가 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럼 프레몬트나 상하이 기가상하이는 자기 몫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다음 공장들 뭐 멕시코라든지 한다고 하죠 2025년에 2025년?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생산량은 이제 많이 늘어날 텐데 좀 더 좀 더 잘 팔아주면 좋긴 하겠지만 근데 180만대가 지금 보면은 이제 올해 반이 지난 상황에서 그렇게 무리한 목표는 아닌 거 같다 지금 보면은 다 타겟팅이 맞아 지금 그 늘어나는 정도로 보면은 180만대는 무난하다 이렇게 보여지지 그렇죠? 아니 뭐 몇만대도 팔고 이 정도 수준이니까 지금 막 갑자기 50만대 막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요정도면은 정확히는 179만 8천대인데 뭐 그게 179만 8천대인데 이 정도면은 큰 무리는 없을 거 같다 온트랙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경제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일론 머스크도 트위터에 얘기를 했듯이 마진론에 대한 경계를 했습니다 테슬라가 굉장히 변동폭이 큰 주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런 뚜렷한 리듬과 이유 없이 주식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빌려서 주식 투자를 좀 주의하는 얘기와 그렇지만 롱턴 밸류로는 막강하다 그러니까 자기는 진짜 자신감 있다 근데 제가 봐도 그래 보이죠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를 보면은 뭐 슈퍼차저라든지 경쟁이 없잖아요 그렇지 전혀 경쟁이 없기 때문에 난 근데 이런 걱정까지 해주는 CEO가 있다는 게 재밌어?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 주식이 내 회사 주식이 오르날네랭이 심하다 이런 얘기하니 그만큼 이제 리테일셀러나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테슬라한테 인기가 많다라는 거를 일론 머스크도 알고 있는 거겠죠 그치 CEO가 자기 회사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회사가 몇이나 될지 잘 모르겠어 아니 지금 미국은 생각보다 종종 있어요 그래? 응 옛날에 보면 줌도 자기 회사 주식 막 폭등하니까 왜 오르가는지 인터뷰 상에서 왜 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비싼 거 같아요 막 이런 얘기가 많아요 일론 머스크는 수시로 그런 얘기 했잖아 아 수시로 하죠 수시로 하죠 어쨌든 그 말미에 보면은 아주 그 자기 회사에 대해서는 자신감은 있어 그러니까 탄탄하게 올라갈 거다 롱텀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게 쉽게 추월당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제 오늘 종가는 261달러 쭉쭉 올라가길 바라겠고요 근데 사람들이 참 재미난 데이터를 많이 만들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예전에는 이제 월가의 예측치라든지 하도 이제 트로이 테슬라에게 열심히 트래킹을 하니까 그 데이터도 넣어서 옛날에는 월가에서 예측을 잘 못했어요 테슬라 딜리버리를 굉장히 괴리가 심했고 그리고 많이 상해할 때마다 주식은 나올 때마다 엄청 뛰었거든요 예상치를 뛰어넘다 보니까 근데 요즘은 대체적으로 월가의 예측이라든지 거기서 크게 벗어나질 않아요 예상 한 만큼 해서 그런지 딜리버리가 나오면 주식이 뭐 적게는 5%, 6%, 많게는 10%까지 하락하는 과연 어떻게 나올지 뭐 며칠만 기다리면 7월 2일, 7월 3일쯤 아마 나올 거예요 나오겠지 정확한 수치가 나올 거고 그거는 뭐 근데 크게 크게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 제 생각도 그래요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다 그냥 무난하게 하던 대로 해서 180만 대만 팔아도 경기가 좀 더 좋아진다 라고 그러면은 금리를 내릴 것 같진 않지만 글쎄요 뭔가 사이버 트럭을 좀 더 많이 푼다든지 왜냐면 트레이 체슬라에 보면 사이버 트럭을 몇 대나 만드냐고 보면은 3분기 때 한 200대 생산한다고 보더라고요 내 예상분은 좀 작다 뭐 열심히 찍어내고 있고 좀 더 뭐 게리 블랙 이라든지 보면은 지금 열심히 찍어내는 게 좀 보여지긴 하니까 잘 돼서 좀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200대는 너무 적죠 너무 적지 그리고 지금 네가 하는 얘기하고 여기 보여주는 데이터라든가 기사들을 보면은 테슬라만큼 또 기대감이 큰 회사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테슬라에 대해 거는 기대감 이게 굉장히 큰 것 같아 그렇죠 지금 독보적인 회사니까 글쎄 그게 오히려 테슬라가 정상적으로 잘하면은 아이씨 그거 밖에 못했나 이런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막 잘해야지 웬만큼 하면은 아이씨 못했네 이렇게 될 수가 있다고 좀 안타깝네요 뭐 선두 기업이다 보니까 워낙 스팟 라이트도 많이 받고 근데 올해 180만 되면은 어우 굉장히 잘하는 거로 나는 보고 싶은데 200만대 돌파는 내년에 그렇죠 200만대 돌파는 코앞인 거고 사이버 트럭이라든지 차세대 다음 공장들이 있으니까 그치 뭔데 뭐니뭐니 해도 사이버 트럭이 빨리 제자리를 잡아야 돼 사이버 트럭이 이제 폭발적으로 나와주면은 그게 굉장히 가산점을 받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제가 이제 직접 인벤토리를 확인하기 전에 또 일론 머스크가 좋은 얘기를 해줬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에이아이 트레이닝 하는 데 있어서 테슬라만큼 효율적인 에이아이 컴퓨트 포 와트라 그래서 와트당 퍼포먼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건 뭐 누구도 테슬라에 근접한 이제 회사가 없다 그만큼 이제 테슬라가 에이아이 트레이닝에 굉장히 잘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앞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어떻게든지 천년만년 부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럴 때마다 이제 발열 문제가 심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커스텀 칩 이라든지 패키징 이라든지 반도체 있어서 신경도 옛날에 쓰지도 않던 거 정말 한계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 이라든지 옵티마이제이션 정말 중요한데 테슬라가 거기서 잘 대응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미래는 참 이 두뇌에 반도체가 참 중요한데 자동차 회사가 지금 뭐 슈퍼차저뿐만 아니라 에이아이 부터에서 이런 반도체까지도 설계 있어서 굉장히 자동차 회사가 아냐 이미 그러니까 이렇게 스팟 라잇을 벗는 거죠 이걸 자동차 회사로 보는 거는 이제는 그건 너무 구닥다리? 너무 좀 잘못 이젠 잘못됐다고 평가할 수 같아요 자동차 회사의 어떤 밸류에이션이나 자동차 회사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테슬라를 바라보는 거는 완전히 잘못됐다고 이제는 얘기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는 정말 전성비라든지 효율적인 면이 그냥 진짜 리소스가 무한한 것 같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게 정말 모바일 시대에서 뿐만 아니라 큰 이제 에이아이 트레이닝에 있어서도 엄청난 데이터들이 쏟아져 그리고 더 복잡하고 이미지 비디오를 때려 놓고 지금 트레이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제 슈퍼컴퓨터에 있어서도 전성비는 에너지당 퍼포먼스는 정말 정말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를 작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작게 만들면은 웃긴 게 단가도 떨어지는데 한 다위에 더 많이 넣으니까 근데 퍼포먼스도 좋아져요 그러면서 전기도 조금 먹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작게 만들려고 길을 쓰는데 손폭 줄이려고 얼마나 애를 써 근데 거의 한계에 왔지 저는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진짜 물질을 바꾸던데 물질 바꿔서 공정 개선하기는 이제 근데 그건 굉장히 오랜 시간일 필요해요 네 그렇죠 정말 이제는 한계에 정말 5만후대를 쥐어짜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옵티마이제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고 테슬라가 그걸 다 보고 있다라는 게 그걸 너무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 같아요 자동차 회사만은 아니라는 거죠 자동차에서 파는 게 중요하긴 한데 물론 앨런 머스크 머리에 먼저 이미 자동차 회사 만들 때부터 이게 해 나가는 걸 보면 여기서 이 자동차 회사만으로 멈출 회사는 결코 필요한 Useful AI 컴퓨터와트로 했을 때 물론 일론 머스크 약간 이게 또 띄워놓는 거야 사람들의 기대감을 하나 더 올려놨어 이제 근데 이렇게 하는 회사가 없는 건 맞는 거 같으니까 맞아 맞긴 맞아 그래서 앞에 그 데이터가 맞는지 요즘은 크로스 체크가 너무 필요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완벽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얘기도 100% 다 맞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런 딜리버리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글로벌 딜리버리거든요 각 모델별 모델별 왜냐하면 우리가 테슬라 홈페이지 가면 Existing Inventure를 볼 수 있잖아요 그 데이터를 다 긁어온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근데 이 데이터도 문제가 있었죠 데이터를 테슬라가 공개하기 싫은 듯한 뭔가를 바꿨는지 이제 안 되는 거 같다가 다시 데이터들이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일단 참고로 가져오긴 했습니다 근데 100% 믿을 수 없는데 X도 이제 내려가고 있고 전체적인 추세는 그래도 X는 역시 비싼 거라 그래서 그런지 이게 조금 윗부분 여태까지의 경향을 보면 약간 윗부분에 있구나 그렇죠 3는 내리꼬고 잡고요 아주 그냥 급격하게 떨어졌네 Y도 내려가는 편이고 S는 낮은 쪽에 있죠 글로벌 앞에 아래 있었으니까 이건 이제 미국 미국 데이터고요 많이 많이 빠졌네 트렌드가 좀 비슷하죠 그렇지 이제 관심있는 모델 X를 좀 봤는데 쭉 내려가다가 좀 올라가는 그래서 아마 이게 끝에 조금 소폭 올라가는 게 이걸 거예요 여기 여기 좀 올라가는 거 그렇지 모델별 플래드는 여전히 이렇게 낮은 편이고요 역시 롱레인지가 그렇지만 약간 그래도 테슬라의 자신감을 느낄 수 있는 게 3년 슈퍼차저 공짜로 주는 게 없어졌어요 그만큼 나가고 있다는 얘기지 그렇겠죠 안 나가면 그걸 왜 빼 계속 줘야지 근데 이제 분기가 끝났으니까 이제 정산 다 끝났다 이거죠 만일에 재고가 많으면 그거 붙여놨겠지 그걸 띄겠냐고 잠깐 이제 띄었다가 다시 붙여 네 그쵸 일단 조짐은 조짐은 제가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또 다른 방식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저도 직접 들어가서 보고 근데 이제 인벤토리에 있는 거 보면 한 7,000달러 할인해 주거든요 7,500달러 근데 대부분 전시차라든지 대목하여서 그거는 그 정도 할인해 주잖아 보통 대목 그러니까요 아니면 이제 미리 만들어 놨는데 보통 이제 엑스를 사면은 7인승을 사려고 하거든요 6인승이나 5인승이면 모델 Y랑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게 제일 싼 것들 보니까 다 5인승만 남아있더라고요 그걸 좀 할인해 주고 좀 인기가 적은 것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못 사고 섣불리 에이 이랬던 거죠 에이 사이버트로 기다려 아니 근데 다음 분기 200대밖에 안 만들 것 같다는데 나한테 오겠어요 아 근데 200대보단 더 만들지 않겠어요 더 하겠지 그건 진짜 도색도 안 하는데 그게 생산에 문제가 뭐가 있을까 모르겠어 그게 전혀 못 만들면 아 아직 개발이 덜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200대쯤 만든다 그러면 만드는 건 만드는 건데 아직 뭐 자동화라든가 뭐 여러가지 뭐 아직 살펴볼 문제 네 그럼요 아 저는 자동차 만드는 거 전문가는 아니라서 이게 좀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지만 반도체 대량생산이라든지 아니 난 너한테 반도체 생산 과정을 자세히 듣고서 야 이게 이렇게 대량생산이 어렵구나 그걸 내가 아주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제가 일론 머스크도 만배 어렵다고 했지만 저도 골백 번 강조해도 일반 분들은 체감을 못해요 그렇지 반도체에 대해서는 체감을 못할 거야 그렇지만은 자동차는 그래도 아 자동차도 비슷한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 우리가 모르는 제가 이렇게 회사 다니면서 느낀 점은 그건 진리에요 내가 편하면 뒤에서 누군가 개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겠지 그리고 정말 쉬워 보이는 거는 그건 정말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피와 땀으로 혹은 장인이 해서 쉬워 보이는 거지 그거 내가 하면 되게 어려워요 되게 단순한 거 같은데 회사에서 뭔가 양산을 한다는 게 정말 별거 아닌 그 과정 하나에도 그 자체 일은 참 단순한데 그거를 정말 수만 번 하게 만드는 거는 사이버트럭이 내년에는 나올 수 있을까 올해 나온 데잖아요 내 말은 200대 400대가 아니라 정확하게 인도되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많이 나오는 몇만대 10만대 100만대 뭐 20만대 이런 식으로 시장이 풀릴 수 있겠느냐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모델 Y라든지 계속 지금 새롭게 공장 짓고 새로운 모델을 런칭 안 했던 게 아니잖아요 좀 시간이 걸렸을 뿐이지 새로운 공장에서 텍사스 공장에서 베를린 공장에서 모델 Y 만드는 속도를 보면은 1년 안에는 몇 십만 대가 나오죠 1년 안에는 그러니까 과거 지금 모델들로 봤을 때 다만 이제 변수는 모델 Y는 프레몬트 공장에서도 만들어봤고 기가상회에서도 만들어본 거를 이제 베를린하고 텍사스에서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물론 근데 테슬라답게 부품이 좀 바뀌고 이랬지만 사이버트럭은 아예 신 모델이라서 1년 안에 해결이 될지는 역시 가봐야 아는 문제지만 그래도 양산의 노하우가 또 많이 쌓여 있지 않겠나라는 데 좀 더 테슬라가 워낙 저는 좋게 보니까 근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최대 변수는 정말 도색 같은 거 안 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내 생각에 테슬라가 지금 현재에서 또 한 번에 도약을 하는 시발점을 내가 뭘로 보냐면은 이 사이버트럭이 정상 궤도에 오르는 거를 그 어떤 도약의 시발점으로 보거든 올해 말에 바로 들이닥칠지 아니면 내년으로 넘어갈지 요게 이제 좀 궁금 내년에 가겠죠 올해 되면 주식 날아갑니다 글쎄 모델 Y도 이렇게 봤는데 신기하게 롱레인지 인벤토리가 늘어나고 있더라구요 롱레인지가 늘어나? 롱레인지가 인기 있는 거 아닌가? 그쵸 인기 있는데 이제 주행거리 좀 짧은 그냥 올휠 드라이브 모델 Y나 퍼포먼스가 내려가고 있고 아니면 아니면 생산량 근데 이게 변수 보면은 Y축이 그렇게 100대 뭐 250대 수준이라서 아 이거 지금 얼마야? 아이씨 그거 의미 없네 네 그래서 큰 의미는 없다고 보여져요 큰 의미는 없다고 보여져요 큰 의미는 없다고 저번 그냥 이렇게 쭉 그냥 스트레이트로 간다고 봐야지 저번 100대 200대 아무 별로 의미 없네 3는 그냥 내려 꽂았구요 아 이거 너무 내려 꽂아서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긴 한데 제가 인벤토리 들어가서 보면은 어차피는 뭐 이렇게 팔고 이것도 Y축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한 1000대 수준이에요 700대 조금 크구나 네 크는데 3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었는데 어 그게 이제 다 처벌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전반적인 인벤토리 트렌드를 보면은 크게 틀린 점은 없다고 보여져요 이렇게 예측한 게 그렇지 그리고 이런 트렌드라면은 180만대는 이변이 없는 한 큰 이벤트가 터지지 않는 한은 온 트랙이다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이라든지 베를린이나 기가 텍사스가 얼마나 터지는지 특히 이제 사이버 트럭이 아버지 말씀대로 사이버 트럭이 얼마나 강력하게 나와주는 지가 이제 이걸 바꾸는 그리고 이제 경기 상황이라든지 특히 미국이라는 나라가 트럭이 상당히 중요한 품목이더라고 그렇죠 우리나라 생각하면 안 되겠더라고 정말 중요한 사이버 트럭이 정말 모델 Y 못지않게 미국 시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모델이고 정말 잘 팔면 50만대 60만대 아니 F-150 잘 팔 때는 100만대 수준으로 파니까 나 F-150 보고서 깜짝 놀랐어 트럭이 정말 많이 팔린 나라니까요 100만대는 바라지도 않고 그렇게 만들 수도 없고 지금은 20-30만대 40만대 해주면 베를린 가고 텍사스 가면 그러면 판도가 확 변해 그쵸 300만대 400만대 갈 토대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렇지 또 하나의 점프를 하는 거야 이 회사는 이렇게 큰 회사가 아직도 큰 이벤트들이 그렇지 이 큰 웜집에서 한 번을 더 뛰는 거야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참 매력적인 거 같아요 근데 근데 좀 그동안 너무 오래 기다렸어 사실은 많이 기다렸어 그래서 올 연말 내년은 진짜 넘기면 안 되는데 아 올해하면 주식 날아간다니까 그러기에는 쉽지 않을 거 같은데 확실히 매력적인 뭐 이미 자동차 회사랑 비교하는 게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이제는 그런 단계에 지났어 그렇죠 근데 그런 자동차 회사들이 이렇게 테슬라 만큼의 어떤 뭔가 화제성이 없는 거 같아요 없지 기존의 내년 차들은 그 안에서 막 그냥 뭐 거기서 어떻게 벗어날 그것도 못하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또 딜리버리를 아버지와 함께 정리를 해 봤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